안녕하세요 신축빌라 전문 공인중개사 민소장입니다 오늘은 시원스러운 구조의 대형 3룸과 2룸의 넓은 야외 테라스가 있는 권선동 신축빌라 분양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경하는 집으로 꾸며져 있는 1호 라인은 전용면적 82.6제곱미터의 넓고 시원스러운 구조의 3룸으로 거실 폭이 약 4m, 안방 11자, 중간방 10자, 작은방은 9자가 조금 안되는 크기이며 보일러실 겸 베란다 외 넓은 세탁실이 별도 있습니다 올해 4월 3일 사용승인 완료되어 즉시 입주 가능하며 구조가 조금 다른 전용 84제곱미터의 2호 라인은 거실이 약 5m 가량이나 됩니다 권선 6구역이 인접하여 매교역 도보 13분, 버스정류장은 1분, 세류삼익 현대아파트의 다양한 음식점과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권선초등학교 도보 78분 중앙병원까지는 약 5분 거리입니다 이어서 넓은 야외테라스가 있는 투룸세대를 소개해드리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투룸테라스 세대는 4층 1호 라인으로 전용면적은 53.4제곱미터이며 일자형 넓은 주방에 안방이 12자, 작은방이 9자, 폭 3미터가 넘고 길이가 상당한 야외테라스가 있습니다 반면 거실은 조금 작은 편입니다 면적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격의 대형 쓰리룸으로 2,3층은 구조가 동일하며 4,5층에는 아래층보다 조금 작은 전용 75제곱미터의 쓰리룸 세대가 있고 4층에는 넓은 야외테라스 세대가 있는 투룸, 5층에는 1인 가구에게 좋을 아담한 투룸이 있습니다 다양한 구조가 있는 권선동 신축빌라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민소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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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